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보통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대강절이 보통 12월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넷째 주일이 바로 성탄절이라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주일, 그런 주관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언행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은 예언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을 이룹니다 예언적 오심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곳만 찾아보면 장세기 3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의 꿈이 빠져서 하나님이 그 마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를 유혹해서 범죽했던 이 뱀 사탄에게 주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해하시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시적 복음, 원초적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우리가 낫기는 여자가 낫지만 저보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로 여자의 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배숫을 기르고 그리고 낫을 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가 처녀 몸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정의 탄생을 예언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이 땅에 오실 곳이 베들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볼을 보고 찾아오다가 배를 놓쳤어요 그리고 헤르 궁에 가서 아기 왕 예수 어디 태어난다 그냥 물었을 때 제자나 석유관들이 베들렘이다 이야기를 줍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시아가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측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그가 적에서 아니고 우리의 죄를 된질머지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세주로 오실 것을 거듭 거듭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오심 예수 그리스는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빛이 산인경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장 2장의 본문 그 1장 먼저 봅시다 30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느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적게 높아지는 아들에 이끌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소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질 바 그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아 일컬어질이라 천여 마리아에게 천사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잉태에서 애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34절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알다는 것은 헬라로 기노스코 히브리로 야단대 이것은 성적 관계 남녀 관계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 동침했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야다를 씁니다 야다 기노스코스 4장 17절인가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노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동침하다 이 동침을 야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내게 있으리까 하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 히브리로는 야다고 동침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고 헬라로는 기노스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와 동침이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늘 덮으시리니 태어난 애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절 범해서 자기 질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를 짓고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속물로 속죄죄물로 대신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선을 갖고 태어난 남 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수 있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전여 말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전여 몸에 태어난 남이 이루어지고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은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인과 동시에 50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요 아브라메시로 다이세 후손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개론하기 한 1년 전 1년 정도 기간의 정혼 기간 약혼 기간으로 정합니다 정혼한 때 약혼한 때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개론하기까지는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동침은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이세 후손이에요 다이세 후손인데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부부 상태입니다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몸에 잉태된 죄 없는 하나님의 인간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때 오신 것도 이루고 아브라메시 다이세 후손이 된 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메 후손이요 다이세 후손인 정혼한 요셉 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 7절을 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아래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니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러라 호적령이 내렸는데 호적은 고향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이세 후손입니다 다이세 동네인 베들렘으로 호자로 갔다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호자로 갔다가 베들렘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색 밑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소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누여있는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던미 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옥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쁘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니라 이 본문 2절부터 14절은 천사들의 예수 탄생 소식 전달과 찬양으로 기록됩니다 다이세 동네 다시마자 베들렘에 악의에서 태어났는데 구유의 강보로서 애기를 볼 때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국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이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 돌아갑니다 밤에 목자들 양태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들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하면서 예수 탄전소식을 전합니다 다이소의 동네에 구유의 강보에 쌓은 아기를 볼 때 그것이 표정이다 그러면서 자냥하고 천사들이 올라가 버린 천사들이 가고 난 난윤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올라가고 난윤의 그들이 모여서 야 이거 보통일 아니야 우리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베들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본 겁니다 보고 천사들이 자기의 양을 지키는데 자기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주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자기 속에 잉떼되었고 방금 난 아기는 남녀의 강제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료로 잉떼된 구세주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생각하고 말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관계를 보고 전해를 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잔송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 이것은 구약의 연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실제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비시 4년에 구약의 연한대로 유대 땅 베들렘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다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40년도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한인보조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할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의 오심 예수 그리스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는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될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떠나지 말고 아베작소는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리베풀서 내 맨날이 성료를 세리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의 나를 임하실 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러면서 오직 성료들에게 마침 너희의 권명을 받고 예를 살려고 온 유대와 사마리 땅크 이를 내 정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부분도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리 사람들 그것은 베들렘인데 예수님은 나사리의 동네에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딸들 무대들이 주로 갈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는가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강야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변까지 번쯤 같이 인자 이 맘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이 사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말세의 징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문에 예수가 산에 있다 골방에 있다 내가 예수다 별사람이 다 와서 말할 거다 그리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는 것이지 살짝 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가장 낮은 대로 말구유에 임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은 사나 바위한 나를 가려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리면서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절에 마시게 됩니다 자 또 봅시다 고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려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진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다수올 때는 왕군을 가지고 만화의 왕으로서 천사정 호령과 나팔소려와 함께 영광 중에 이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그 환란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진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시고 천사적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시고 많은 왕으로 심판주로 입맞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림할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수도 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때가 되면 곧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해지는 오실 때도 많은 사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서 점점 악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풀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로 온통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제림이 믿어질 분 아멘하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연으로 오시고 약 2천 전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신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제림주로 오시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되고 오셨고 또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딱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자 요한복음 예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십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줬기 때문에 착각이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감히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전전에 오신 것 가지고 모어두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오신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점부터 6절을 봅시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에 멜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면 사람이 일매를 많이 멜나니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못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매매일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마르고 그것은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관해서 알아도 박사님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기는 알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 13장 5절을 봅시다 너희가 믿음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확정하라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울에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계량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해라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아느냐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불이 진짜 아니다 믿음이 믿음인자가 아니다 아무리 말만 해도 그런 믿음인자가 아니다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예수 계신 줄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거 확정하라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알고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우리 관심 관심 대상 중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친구도 동창생도 취적도 가족도 건강도 장수도 돈도 출세도 맹예도 취미도 이 모든 게 다 우리 관임사입니다 많은 관임사 중에 하나로 예수가 있었으면 안 된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좌정하셨어 나의 모든 관임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정리되고 정돈되고 정돈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그가 진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기 많은 관임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될 수도 열 번째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길 원치 않고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나의 나머지 모든 관임사와 관계가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집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맘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맘대로 사는 것이 능이 가능해집니다 원소사랑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알지는 알지만은 예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내 피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고 구하는 그는 존재로 밖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속에서 왕으로 좌정에 계시고 우리의 주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긴 줄 확신을 믿는 사람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왕인 사람 아멘합시다 예수님 내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면 신앙세례 복잡한 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안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신앙세례 너무 변명이 많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그분 신경대로 살면 돼요 신앙세활이 힘들고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구조로 왕으로 탄생하실 때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입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서 들어오기 위하여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나는 그릇 들어가 그릇 들어가 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조로 왕으로 좌정하실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알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조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진짜 신자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자들만 맞이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구조로 탄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야 성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운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시어 나의 구주와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오시면 구약에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자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야기진에 오셨는데 그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정성으로 예수님의 성탄절 생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정성스럽게 그분 앞에 예물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날려서 오셨어 그분이 날려서 그 고통을 받으셨어 그래서 나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어둠의 자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빼나시켜주셨어 이는 황소한 겁니다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의미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구약에 오십니다 예언도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역사적 사건도 타시올리 예수님 모든 것도 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누구라고 할 때 빼두르가 말합니다 주는 거르셔시오 살아계는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민 기뻐하셨죠 바위나 신문아 내가 복이 또다 여기서 내게 알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하는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이 반성의 내게 으로 이기지 못하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힐 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제 아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는 탓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왕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냥 있다가는 자기도 예수님이 잡혀 죽겠다 그러지 그게 자기가 왕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러 말씀하시고 그들이 온 줄에 성령 받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죽어되십니다 그때 그들은 누가 문서를 해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이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탄절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오시어 자기 왕이 되고 주가 되신 분들은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다시 기다려줄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의 간사 알긴 알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고 주님이 내 속에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보면 이것들을 다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스를 지어다 아멘 하고 신고의 66건이 끝이 납니다 우리 다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다가 주 모실 때 영광중의 주변을 맞이하시고 주와 더불어 영생봉강 누리는 영원한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 예수님을 오시옵소서